Welcome to the AMX E-Sports Championship. 한 번 안쪽 노리지만 여의치 않습니다. 위험했어요. 이제 둘 간에 또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. 네 그렇습니다. 일단 승부를 한 번 걸어봤지만 오히려 타격으로 줄어들었던 갭이 조금 다시 벌어지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됐는데요. 세 랩 정도 남겨둔 상황이에요. 김영찬 선수 패스틱스 랩을 기록했고 지난 랩도 여전히 14초 때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고요. 자 여기서 노려봅니다. 자 지금 인사이드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. 바깥쪽이죠 바깥쪽. 바깥쪽에서 넓게 돌고 있네요. 김영찬. 그렇지만 공연을 한 번 봤어요. 성공했습니다. 완벽합니다. 다음 코너까지 보면서 김영찬 선수 순위를 만들어냅니다. 다시 한 번 지금 김유민 선수 바깥쪽. 바깥쪽 그렇지만 안쪽 주지 않는 김영찬. 그 다음은 왼쪽 턴이거든요. 자 이렇게 되면 유리한 건 김유민. 좀 더 유리하지 마. 김유민. 흔들립니다. 야 김유민. 지금 살짝 컨택이 있으면 안쪽으로 스핀. 자 그런데 뒤에 아트라스피엑스 e스포츠 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. 자 김유민 빨리 빨리 가야 되거든요. 지금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. 자 이렇게 되면 아트라스피엑스 e스포츠 팀이 기회입니다. 자 지금 역주하고 있는 단독 솔로 선두 김영찬 선수의 모습입니다. 자 그렇습니다. 자 화면을 통해서 김영찬 선수의 지금 모습이 보여지죠. 자 스타트할 때 정말 해맑게 한번 흔드는 모습이. 자 저기 손목에 지금 핀줄 보세요. 네 그렇습니다. 마지막까지 좀 긴장을 놓지 않고 핸들을 꽉 쥐고 있다는 거죠. 자 마지막 CKM 구간으로 입장하고 있는 김영찬 선수. 자 1등 퍼포먼스를 하면서 김영찬 들어옵니다. 체크하기 받아 냅니다. 자 김영찬 선수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 왔겠습니까. 그렇죠. 자 드디어 김규민 선수를 꺾고. 네. 가장 높은 포디엄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